제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.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죠. 뭐죠 이게? 김태리의 이상형을 말해주세요. 제 이상형은요. 동물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고 좀 유머러스 했으면 좋겠고 그냥 유머러스한 게 혼자 유머러스한 게 아니라 저랑 좀 대화 스타일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좀 잘난 척하지 않고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네요. 요즘은 대화를 많이 할 만한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. 네, 고런 사람!